펭귄의 새끼를 노리는 포식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한 마리가 지금 나섰어요 내가 쫓아낼게 하면서 가서 가라! 가라! 야! 암컷이 한번 나갔다가 돌아오면 수컷이 기다리고 있고 서로 교대하기 전에 하는 인사예요 이렇게 교대할까? 수고했어 황자 펭귄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38kg 정도 나갔었는데 18kg까지 떨어진대요 새끼들을 키우는 과정을 보다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절로 드는데요 수고하십시오